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별거 아닌 사연인데 같은 피가 흐르는 엄마와 아들이 있어가지고 어이가 없어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우리 아이가 말을 안들어서 선생이 과외를 포기하겠다고 하는데 우리 아이 정말 착하거든요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원지 갑자기 그만두신다는 과외선생님 제가 잘못을 한 겁니까? 방탈 죄송합니다 중학교 1학년 아들내미 두고 있는 엄마인데요 올해 2월부터 집 근처 대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자 대학생 과외선생님한테 과외를 시키고 있는데 아니 갑자기 그만두겠다고 하는데 기분이 좀 그지같았어요 선생님 자체는 정말로 만족스러웠습니다 주 2회 1시간 반씩 해가지고 월 30만원 주고 과외를 시켰는데 항상 10분정도 일찍 오시고 또 이번 시험기간에는 주말에도 따로 찾아와가지고 과외를 해주시더라구요 또 과외를 하지 않는 날에도 카톡으로 매일 숙제검사도 하시더라구요 그런데 다만 한가지 저희 아이가 숙제를 안하거나 대충 했을 때 너무나 호되게 뭐라고 하는 느낌은 좀 들었어요 사실 저희 아들 외동이라서 정말 사랑만 주며 키워가지고 엄마인 저도 그렇게 혼을 내본 적이 없는데 아 물론 인격모독 같은건 아니고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만 언성을 높여가며 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인 것 같은데 그래서 뭐 저도 딱히 개입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요 이번 시험이 끝나니 갑자기 저한테 어머님 죄송하지만 저 과외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는거에요 왜 그러냐 이유를 물어봤더니 아이가 의욕이 부족하고 개인적으로 자기랑 안 맞는다 이런 말을 하는거에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아이가 말을 안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이유를 그만둔다는게 저는 정말로 이해가 되지 않아서 말입니다 아무리 봐도 다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 아이한테 슬쩍 물어보고 또 아이가 자고 있을 때 저희 아이와 선생님이 나눴던 카톡 대화를 살짝 봤는데요 저희 아이가 시험 칠 때마다 이 선생님이 기프티콘 같은거 치킨이랑 햄버거 등을 자주 사줬더라구요 그런데 저희 아이가 아직 중학생이라서 워낙에 어리다 보니까 기프티콘을 준 카톡을 읽고 답장을 안한다던지 감사하다는 표현을 안했더라구요 혹시 이런 것 때문에 기분이 나빠져가지고 그만둔다고 하는건 아닐까 싶은데요 그래서 다른 애 엄마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민 상담을 하니까 아이고 꽁꽁이 엄마 보통 과외 선생님한테 기프티콘 같은것도 가끔 챙겨줘야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저는 당연히 수업료 정당히 드리고 있고 그 이상을 해주는건 굳이 싶어서 하지 않기는 했어요 안했죠? 내가 왜? 그런데 다른 엄마들은 그래도 뭐 주말에도 찾아와주고 어? 또 간식이나 작은 기프티콘 같은거 챙겨주는게 감사의 표현이다 이런 소리를 하는데 아니 설마 정말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만둔다고 하나 싶어서 말이죠 이 글을 쓰는 이유도 이렇게 열심히 해주시는 과외 선생님은 처음이라서 너무 아깝거든 다시는 못 찾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아들 완전 노베이스 아들이었는데 기초가 안됐다 이 말이겠죠 이번 시험 점수 80점대 후반을 받아왔더라구요 세상에 여하튼 댓글로 뭐가 문제인건지 객관적으로 알려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있어요? 댓글 1번 아니 엄마가 되가지고 이런것도 몰라요? 나는 글만 봐도 바로 알겠는데? 애가 얼마나 버릇이 없고 말을 처 안들으면 그만두겠냐고 대댔으니 아닙니다 저희 아이는 정말로 차분하고 말도 없는 스타일이에요 선생님이 혼을 내도 그냥 가만히 듣고 있다 이겁니다 2번 선생님이 혼내도 듣고는 있지만 무시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숙제도 안하고 공부도 안하는거지 고맙다는 인사도 안하고 3번 그러니까 선생님이 기프티콘 싸줘도 그냥 가만히 쳐있는거지 애는 왜 저렇게 키우는건지 어? 니마한테나 귀한 외아들이지 사회에서는 그냥 예의없고 싸가지없는 흔하디흔한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2번 선생님이 추가로 찾아와 신경써주고 또 시험치면 치킨도 싸주고 이러는데 고맙지 않던가요? 상대방 측에서 베풀면 이쪽에서도 보답을 하는게 인지상정인데 뭐? 굳이 어쩌고 저쩌고? 남의 쓴이의 그 인정벌이 없음이 좋은 선생님을 놓친겁니다 그리고 아이한테도 그래요 누군가가 선물을 해주면 어? 엄마한테 이야기해서 감사 인사하게 해야한다고 교육을 시켜라 이거야 되겠으니? 카톡 내용 보니까 선생님이 시험치고 꽁꽁아 내 잔소리 듣느라고 수고했다 이러면서 치킨을 보내왔더라구요 뭐 나름의 미안함이 표시로 보낸거 아닙니까? 자기가 잔소리 많이 했으니까 어? 그냥 저를 통해서 사준거였으면 저도 감사 인사했겠죠? 2번 장난하세요? 이건 잔소리를 해서 사과를 한게 아니고 그냥 수고했다 동기부여하느라 그런거 아닙니까? 어? 측은이가 없네 학생 잘드라고 잔소리한건데 이게 미안할일이야? 장난해요? 3번 아니 선생님이 자기가 그만두는 이유를 다 말했잖아요 아이가 의욕이 없고 안 맞는다고 과외를 하다보면 정말 기빨린다는 느낌의 아이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이들은요 너무 힘들어서 오래 못해요 쓰니 아이가 그 선생님한테는 되게 버거웠던 겁니다 아니 저희 아이는 전혀 기빨리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오히려 말이 없고 조용한 아이입니다 2번 지금 제가 하는 말 아예 이해를 못하고 있네요 아이가 말이 없다고 해서 귀 안빨리는게 아닙니다 가르쳐다보면 말은 없는데 사람을 지치게 하는 부류가 있어요 그리고 가르치는 대로 따라오지도 않고 자꾸 어긋나는 애들이 있어 네 아들이 숙제 안하는 것처럼 이거 정말 이거는요 직접 가르쳐 봐야 알 수 있는 거야 4번 아니 아들한테 잔소리한 건 곧 가운데 잡고는 쉽다 이거예요 지금 잡을 거면 제대로 금융치료를 하든가 그게 아니면 그냥 잘가라고 좋게 보내주기나 해요 5번 아니 어느 지역이 그렇게 과외가 싸요 진짜 저렴한데 선생님이 기포티콘까지 엄청나게 싸줬네 헐 그냥 님 아이도 보니까 그래 감사 인사 할 줄도 모르고 님도 안하네 나 같아도 그만두지 그지 같은데 네 됐으니 아니 그냥 우리 집 근처 지방 교대 다니고 있습니다 이 근방에선 그렇게 싼 편은 아닌 것 같아요 5번 일단 저는 남자고 과외를 좀 많이 해봐서 아는 건데요 하부부에게 재수로워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돈 30만원 이거 적은 것 같아도 다른 알바랑 비교했을 때 시급으로 따지면 많이 비싼 편이고 또 일도 편하기 때문에 사람인 이상 보통 이상의 책임의식이 반드시 생겨요 이조차도 안 생기면 그건 쓰레기지 여하튼 대부분의 과외 아이 성적 올려주고 싶어요 입소문 퍼져가지고 내 일도 늘리고 싶다 이겁니다 그런데 의욕도 없고 돌대가리 가르치다 보면은 진짜 깎아봐도 못해 꼴 뵙기 싫고 내 평판에 금 갈까 봐 엄청 싫어지거든 이거는 그러니까 기프티콘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냥 쓰니 아들내미가 공부를 안하고 말을 차 안 들으니까 그런 겁니다 얼마나 거지갖고 깎아뱉으면 숙제 좀 해라 이런 잔소리를 맨날 하겠습니까 예전에 말이죠 제 사촌 여동생 과외하다가 이게 배를 째더라고 오빠라고 만만히 보고 너무 열받아가지고 뒤통수 오지게 때리면서 그런 적이 있는데 저 심정 내가 너무나 잘 알지요 니네 이마 너희 엄마가 늙은이들 똥어줌 받아가면서 번 돈으로 비싼 과외 시켜주고 있는데 그라마 친척이고 여동생이니까 주워 패고 억지로 한 거지 남남이면 바로 그만뒀을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다? 쓴 이와 선생의 잘못이 아니라 그냥 네 아들내미를 오지게 패야 된다 6번 본문이랑 대댓글 보니까 아이가 엄마를 오지게 많이 닮았나 봐요 감사한 줄도 모르고 반응도 안 하니까 그만두는 거지 사람들이 얘기를 해줘도 못 알아채먹는 거 보니까 아들도 지 엄마 닮아가지고 그러는 거야 아이고 모전자전게 답답하네 진짜 7번 싸가지가 너무 없는데 아니 중학생이 뭐가 어려요 3살짜리 어린아이도 감사합니다 할 줄 압니다 알겠어? 이건 그냥 가정교육의 개판이란 얘기요 이제 뭐가 문제인지 알겠냐? 어? 보내줘라 8번 나한테 선물을 받거나 도움을 받았을 땐 당연히 감사하다는 표현을 해야 한다라는 이런 너무나 당연한 인간의 기본적인 가정교육도 안 하고 뭐 했어요? 9번 아이고 애나 엘미나 고마운 줄 하나 모르는 피가 몸에서 흐르고 있구만 10번 중학생이라 너무 어려서 감사 표시를 못했다고 했습니까 지금? 저 30대 중반인데요 저요 유치원 다닐 때부터 누군가한테 뭔가를 받으면 고맙습니다 인사했어요 감사 인사 사과 이런 거 뭐 내성적이라서 수줍어서 나이가 어려서 등등의 이유를 안 했다고 감싸줄게 아닙니다 기본적인 예의야 요즘 다 그래 어려서 모른다 애가 부끄러움을 많이 타서 그런다 등등등 무조건 감싸기만 하더라고 미친거야? 아무튼 그건 그렇고 저도 과외를 해본 경험상 쓴이 아이가 너무 의욕이 없고 카톡으로도 대답을 안 하고 해오라는 것도 안 해오고 이러면 아무리 돈 많이 받아도 하기 싫어요 열심히 가르치는 만큼 뭔가 나도 얻어가는 보람이 있어야 되는데 저 혼자 기운 빠지는 그런 거거든요 아마 글쓴이 자제분도 기운 빼게 만드는 그런 타입이었나 봅니다 좀 객관적이게 되시길 바라겠고요 나이가 중학생이면 이미 늦었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이제라도 인사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11번 어이구 애나 엄마라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면 속이 막 희득 뒤집어져 뒤지는 병이라도 걸린거요? 내용과 별개로 요즘에 참 이상한 그런게 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하면 자기가 뭐라고 하지? 체면이 깎이는? 아니 자기가 숙이는 그런 기분이 드는 사람들이 있나 봐 고마운 표현을 안 해 이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가다가 앞사람이 뭔가 물건을 떨어뜨렸어 그러면 저기요 하면서 주워주잖아요 그러면 보통 어쩝니까? 감사합니다 이러잖아요 그게 아니고 어? 이러고 이러고 그냥 가요 어이가 떠나니까 저는 편의점에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제 앞사람이 카드를 흘렸는데 모르더라고 잠시만요 하고 주워줬더니 어? 이러고 관장 가죠 바로 후회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아니 고맙습니다 하면 입이 찢어지나? 왜 그럴까요? 아무튼 있으니 깍깍해서 한 번 가져온 겁니다 우리 모두 반성하면서 삽시다 또 고마운 일을 받았으면 인사도 하고 그렇게 해요 그런 의미로 좋아요 감사합니다 저 봐요 맨날 감사합니다 인사하잖아요 그죠? 응 그럼요 다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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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